한국의 여행 한국의 여행 한국의 여행 야 너 간 거 없지? 처음으로 성남매 여행을 해본 것 같아요 새롭네요 뭐 이렇게 다니니까 보이는 고층 건물이 하루카스 300 전망대입니다. 근데 저게 보이면 출구 잘못 나오신 거예요. 8번 출구로 꼭 나가세요. 여기 뒤쪽에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답니다. 골목 구석구석에 식당, 술집들이 모여있습니다. 메뉴를 봐도 잘 모르겠어서 직원에게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게알 한 판이 나왔습니다. 와사비, 와사비 비커멘어. 와사비. 와사비 비커멘어. 이게 뭘까? 운이 있어. 운이 있잖아. 성게 성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Are you from Korea?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아 되게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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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 네? 아 맞나잉. 맛있네. 이게 성게알이 오래되면 비린 맛이 나네. 근데 색깔은 약간 이런데. 맛있어. 아 재팬 피쉬 이름이 부리네. 나중에 찾아보니 부리가 방어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4800엔 나왔습니다. 현지인과 대화도 나누고 재밌었어요. 내가 거기서는 술도 못 놨어요. 남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사람 많지. 여기는 확실히 한국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거 저거. 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시집이 있는데 엄청 맛집인가 봐요. 줄을 엄청 서있어요. 사람들 주로 가격도 괜찮고 양도 많은 것 같고. 저거 되게 부드럽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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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고추같은데? 희망이야? 아 텅텅텅텅텅. 소혁. 우리 가족이 약간 이런거 좋아하나봐. 이거는 안창살. 진짜 맛있어. 같은 소고기라도 향을 입히니까 더 맛있어. 이게 소의 위. 너무 질겨. 야 질긴데. 질긴데 매력 있어. 닭 껍질. 여기 맛있다. 맛있어. 술 더 시키자. 이 타이밍에 엄마 아빠한테 영상통화 한번 할까? 연궁 푸시카츠. 소고기튀. 아무것도 안 돼. 고구마 소주가 아닌데 고구마 냄새 안 돼. 저 언니 취했어. 스파클링 미온슈. 약간 사이다 같아. 그치?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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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너무 음료수 같아. 음료수야. 한 9천엔? 한국돈으로 8,000, 8만 천원 정도 나왔어요. 너무 괜찮아요 먹다보니까 다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찍은 것도 많았는데 그랬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싸게 먹는 거예요 마트를 한 번 가보려고요 여기서 하나 가서 하나 갈아타서 호텔까지는 있고 고깝네? 응 응 조금 가면 이준요 에비스초 에비스초 귀엽다 에비스초 대만은 안 가봤지만 대만이 이렇지 않아? 대만은요 길에 이렇게 다 쌓여있잖아 어 수고하구하구하구하구 고고고고 사야겠다 이제 세 번만에 뽑기로 했어 한 번 우와 우와 오 안 되고 해야되고 오 오 오 우와 우와 오 오 오 조그만 거 있잖아 조그만 거 있잖아 조그만 거 이거 있다 오 귀여워라 삐약삐약 이거 이거 어때?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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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은 언니랑 둘이서 먹으러 다녀오려고요 아침에 저를 하고 다녀와 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7시 늦지 않으셨어 원래 5시 8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늦었어 이번 출고 나왔어요 여기가 수산시장이고 저희가 원래 가려고 하는 집이 여긴데 사람이 이미 줄 서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을 갈건데 여기가 플랜비였는데 문 닫았대요 그럼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먹으면 돼 오래 기다려야겠다 그렇지? 딴 데 갈까? 수산시장 수산시장 있다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일요일에는 다 쉬는가봐요 수산시장도 지금 닫은 거고 식당들도 다 문을 닫은 거 보니까 오늘 날짜를 잘못 맞춰서 온 거 같아요 다음에 와야겠다 여기는 근데 다음에 와도 먹기 쉽지 않을 거 같아 근데 다음에 와도 먹기 쉽지 않을 거 같아 동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로봇 스페셜 로봇 기웃 Зем 그래서 여기서 양주만 사서 숙소 갔다 놓으려고 해요 이게 4,073엔 이 건물 4층입니다. 이름이 아브리아 아브리아 여기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2시간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미취약은 훨씬 싸니까 괜찮네. 화소금우설 맛있지? 마늘도. 어차피 한도는 정해져있지. 동생이 쏘기로 했는데 방금 전까지 무한 리필인 걸 모르다가 갑자기 무한 리필인 걸 알고 나서 마음껏 먹으래요. 잘 먹을게요. 레몬서와 맛있다. 진, 재패니스 진이래. 이거 수익. 만탕 사셨을 때 이거? 광추 광추. 디저트가 너무 예쁘다. 제 디저트도 되게 신경. 계절 과일이랑 레몬 샤베트. 저거? 잘. 쩍쩍 빨아먹는 거 줄까요? 아아! 나 추한다! 야, 이빨 시린 거 아니야? 진, 너무 배가 부르네. 기분이 좋아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동생이 쏘니까. 쏘니까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이 먹었어. 다시 온 독튼분이. 여기서 또 여기서 다 찍는 거. 코로나 미리 그냥 잘 살악시다. 살아보는 걸로. 일단 조카가 할까보들어서 다이소는 일단 가라. 신난다 신난다 신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초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또 저녁도 지하철 타고 가서 스펜카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두 시간을 잤는데도 왜 피로 소복이 안 돼가지고 동생도 발목 아프다고 타고바박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근처에서 초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왔는데요 닫았네요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구요 유쾌하고 양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너는 안가고 늦게만 하는 거야? 그냥 좀 더 맛있어 일본은 군대 떴거든 일본은 군대 떴거든 일본은 군대 떴거든 일본은 군대 떴거든 오우 왜 군대 떴? 치즈가 들어간 거다 먹었던 맛이랑 달라 좀 더 양밭줄을 많이 잘라서 많이는 안 느껴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 옆에 봐 누나 봐 뭐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1인 1콩이야? 이게 330엔 기본으로 받는 거잖아 일단 기본 만원은 그냥 다리가 부드럽다고 으음 부드럽네 진짜 반은 기본적으로 역시 두부도 음 두부도 맛있네 프랑스 고기 그리고 외국인 가추를 올리브유 문어도 부드럽다 덕익 덕익한거 같으면서 부드러워 연어머리 스테이 드리브 에이 맛있다 드릉기가 빡 드릉이네 드릉이 드릉이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를 갈거예요 조식당 숙소 정보는 뒤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코르플러스로 2인 식사 50% 할인받았습니다 남바역으로 내려와서 라피트 티켓도 교환했고요 체크아웃을 위해 짐을 정리했어요 로비에 짐을 맡기고 다시 나갑니다 오늘 6시 라피트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지금이 1시니까 5시간 정도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나는 남동생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을 거예요 현대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 비비안 웨스트우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이미 계산하긴 했는데 저희 애들 선물로 이거 샀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오락실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999에요 괜찮죠? 사실 이런 거 사고 싶긴 한데 들고 가기가 너무 빡세가지고 못 사겠어요 지금 이거를 이제 계산을 했고 여기가 푸시하게 부패인데 1시간 반 동안 무제한이 되요 재료는 이렇게 치즈 어댕이다 치즈 어댕 이제 새우는 적당히 해도 이렇게 맛있어 고기를 백골 뜨거워진 거 이렇게 돼유가 무섭게가 제일 좋은 거 새우도 소화 고기도 소화 돼지는 잘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으 막친다 조심해야 돼 무서워 돼지 돼지고기 아 이거 하나도 안 익은 거 뭐야 몇 뺀 거야 되었다? 수 이거 먹을래? 응 맞다 버섯도 맞다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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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하게는 남이 튀겨주는 거를 드세요 경험차만 한 번은 괜찮은데 맞아 특히 애데리고는 아니다 근데 이런 가게 잘 없어 태국에서 물어봐 나는 근데 안나수지가 너무 좋아 그니까 이게 이쁘다 나는 소음파이도 좋은 거야 안나수지 이쁘다 이게 가격도 좋아 그치 응 귀여워 이제 저희는 쇼핑을 다 마쳤고 이제 짐 찾아가지고 라피트 타고 가겠습니다 이쁘게 오래된 정의 ㅇㅋ 엄마는 싫어 백이들 백이들 턱이 초 Balk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